기업도 부채가 참 많네요. 기업도. 그러니 정부도 빚이 많고 가게도 무진장 빚이 많고 기업도 빚이 많고 이 빚을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냥 부채 위에 그냥 성을 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업도 부채가 많네요. 돈을 잘 보면 빚을 갚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태반인데 거기다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채가 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이분이 윤지호라는 분인데 ls정권의 리테일사업부 대표이사입니다. 이제 자주 이렇게 언론에 나와 가지고 대표이사니까 회사도 마케팅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시황 정권 전망 이런 부분을 주로 하시는데 이분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는 것은 훨씬 더 페이스북 글이 더 인간적인 구김살이 없는 그런 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윤지호 대표의 글에 보시게 되면 보시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어제 pbr이 0.96 더 떨어졌죠.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였는데 오늘 깨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 이건 뭔 일이 있었나 하는 걱정이 커집니다. 호스피는 0.9배 2.600포인트인데 0.8배 2.350포인트 아래로 더 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장을 보지기 전에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이제 4만 9천 9백원 이렇게 5만원대 밑으로 내려간 거죠. 이게 이제 어제 움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6개월을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하향 이동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윤지호 대표가 아마 아들, 딸,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이제 아마 윤지호 대표 이사의 집에 와서 고기를 아마 주말에 구워 먹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두 분이 그냥 좀 어색하니까 자리를 피해 준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통 한국의 가장들이 걱정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담은 겁니다. 이제 아들, 네미가 대학 3학년이니까 청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세대는 그래도 열심히 살면은 거룩저럭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살아갈 한국이 상상하던 우리 시절과는 달라서 어떨지 걱정이 되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신 겁니다. 이제 LS 정권에서 리테일 부분의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정시를 오랫동안 지켜본 분이고 정시라는 것이 한 사회의 여러분들 일종의 대표지수하고 같은 거니까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 잘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마침 이제 아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애들이 살아갈 한국이 아마 이게 윤지호 대표이사 같으면 5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대부분 한국의 이제 가장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그래서 제가 윤지호 대표의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을 따라가 쭉 한번 지켜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의 더 큰 문제는 기업도 부채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업 부채도 여러분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버면서 부채가 늘어나면 갚아갈 수 있는데 돈을 못 벌면서 이런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 정부, 가계, 기업들이 전부가 이런 부채가 높은 겁니다. 한국의 더 큰 문제는 기업이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위에 선이 가계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가 114.7%거든요. 이게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이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들의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거든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보다도.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부채를 끌어다가 이자 비용을 대는 기업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돈을 못 만드는 겁니다. 돈을. 한국 기업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으니까 주가가 죽을 못 쓰고 주가가 죽을 못 쓰니까 한국의 국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내가 물주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여러분 정신처리가 다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걸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붉은색은 한국이고 그다음 이 밑에는 여러분들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기업 부채 레버리지니까 기업이 자산 대비 부채인가 그런 걸 따다겠죠. 한국의 부채는 계속 높아지고 전 세계 평균은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더 젊어지는 쪽으로 한국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다음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이렇게 부채를 디레버리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보다도 정권업계에서 기업을 잘 보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더 큰 문제는 기업도 부채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전부가 다 빚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외부 쇼크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 이 빚이 많으면 외부 쇼크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업 이 가계부채도 이런 147%인데 이 가계 자산의 70% 정도가 대부분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이 여러분들 좀 더 가격이 조정이 심하게 되게 되면 이게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윤지호 대표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보면 미국 가계와 달리 한국과 중국의 가계는 처분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짙은 색이 한국입니다.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입니다. 분모가 가처분 소득이고 분자가 가계부채인 겁니다.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가계들이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여기에 옅은 색이 이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좀 낫네요. 가파른 속도지만. 그렇지만 한국은 164% 그리고 미국은 144%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처분 소득보다 부채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돈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내수가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97이죠. 가처분 소득 대비 미국인의 가계부채가 97% 정도 되는 거죠. 전부가 다 빚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윤지호 대표의 이야기를 보고 빚도 재산입니다라고 떠들고 지금 집을 못 사면 평생 거지로 삽니다라고 목 놓아 외쳤던 위정다들. 가계부채 1,800조 부채 지은 집은 모래순보다 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훨씬 넘어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들 무슨 우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연히 윤지호 대표의 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원하는 결국 전 세계 gdp에서 한국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있다고 봅니다. 국력에 비례한다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비중이 낮아지면 원화 가치는 이전에 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원화가 강해져도 1,300원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여러분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 보셨다시피 원화 가치가 계속 달러화돼 1990년대는 700원대에 있다가 이제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국력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겠죠.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264원 이렇게 된대요. 지금 이제 다 1,400원인데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떻든 간에 뭐 그 시적인 환경을 또 잘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정보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놓칠 수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화 표시 자산 달러화 표시 자산 뭐 이렇게 한 줄이 뛰게 되면은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달러화라고 표시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시시콜콜한 여러분들 정치 이야기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정당들이 잘할 리도 만무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뭐 분발해서 잘할 가능성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일부분을 그런 뭐 같은 사람들에게 하려한 것 자체가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정치는 제가 언급 안 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공병호란 사람이 그냥 손을 그냥 손절매를 한 겁니다. 손을 털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내가 볼 때 생산적인 정보라고 보는 부분을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해야겠다. 백마디 일을 이야기해봐야 뭐 고쳐질 수가 없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